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세계에서 선수와 코치 생활을 끝내고 한문연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연입니다 축구를 한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축구를 잘 찼어요 공을 잘 찼어요 제가 공 차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마침 야구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픽업이 돼가지고 테스트 같이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다가 야구가 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면 최동훈 선수로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제가 대학교 재학 때 최동훈 선수가 그때 아마 실업팀에 있었을 겁니다 부산 구동운동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구동운동장에서 공을 좀 받아주라 아버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장 나갔더만은 동원행이 피칭을 하는데 캐차가 없어가지고 내보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 그때 첫 대면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시합은 했는데 그렇게 가깝게 이야기하면서 피칭 받으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그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동원행이고 제가 1학년 때니까 저도 1학년때부터 시합을 뛰었거든 그때 연습게임 하면서 한번 게임 흔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단한 스타였는데 뭐가 조금 특별하냐면 안경 때문에 모든 야구 선수들이 다 알게 되었죠 금태 안경을 쓰고 운동하는 선수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많이 알려진 원인이 되었죠 첫인상은 그 당시에 그렇죠 뭐 일단 최고의 스타니까 어떤 대학교 때부터 대표팀으로부터 해가지고 최고의 스타였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주눅이 들었죠 아무래도 저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동원이 형도 대표팀에서 만나긴 만났는데 첫인상은 아무래도 좀 스타성이 좀 있게 보였죠 좀 가까이 하긴 좀 어려운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최종 선수는 성격은 어땠어요? 성격은 호탕했어요 그냥 이야기도 잘하고 근데 어떤 피자의 서로서의 투수로서의 이런 성격들이 보면 혼자 외고수들이 많아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데 근데 그 형님은 좀 후배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잘 다독거리 주고 그런 면이 많았죠 초반에는 83년도에 같이 입단을 해가지고 그때 팀에 심정원이라는 대표팀 캣자가 있었습니다 그 형님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다가 우연히 이제 저하고 같이 호흡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제가 그 당시 말이라도 이제 볼을 잘 잡았거든 캐칭이 좀 좋다고 할까 그래서 그런지 자기하고 나하고 하고 싶다고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동원형이 감독님한테 이야기했는지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가 그때부터 쭉 그 형님이 나오면 꼭 제가 나가는 그런 이제 이런 합이 되었죠 그때 약간 좀 부담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는 부담 없었죠 저는 이제 후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담은 없는데 일단은 시합을 뛴다는 그 자체가 좋았던 거죠 그거라도 왜냐하면 대표팀 캣자라는 심재훈 형님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 게임에서는 동원형이 안 나가도 됐는데 아마 시합을 나갔을 겁니다 그때는 저주기 게임을 했잖아요 삼성에서 저주기 게임을 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가 2승을 하면 우리가 이제 후길이가 우승을 한다 그리고 이제 동원형 안 던져도 돼 어차피 이제 서로가 저주기를 했으니까 근데 삼성 측에서는 신인이나 이런 주성급이 아닌 애들이 나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점수가 많이 벌어졌어 우리가 저게 된 거야 야 이건 큰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쪽에서 전령이 뒤에서 왔더라고 전령이 와가지고 최동원 내라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어느 이야기가 오갔는데 동원형이 자기가 안 던져도 되는데 아 내가 던지겠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던지면 저니까 저면 우승을 못하니까 상대방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 자기가 자진을 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던지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감동을 받았죠 그 당시에 우리는 근데 저도 본전이에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일단은 시리즈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우선적으로 영광이었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잘했다 그런 분위기가 평평했죠 삼성하고 그때 페난트를 했을 때는 아마 매승 못했을 거예요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팀이었어요 여기까지 올린 것만 해도 잘한 거니까 밑제야 본전이니까 부담없이 하자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가 더 어떤 운동이 되었죠? 오히려 더 부담없이 했던 것이 아마 이길 수 있는 운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근데 삼성 측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더라고 동원형도 삼성 선수로서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공인데도 잘 못 치더라고 부담감이 돼서 그런 거 페나드 레이스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1차전 3차전은 잘 던졌어요 1차전 3차전은 아마 완토했을 겁니다 완토하면서 그렇게 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봤는데 원래대로 그런 컨트롤이나 볼 스피드나 이런 게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 삼성에서 치질 못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5차전 때도 좋았어요 5차전 때도 괜찮고 했는데 이제 그 뒤로 가서는 구이가 조금씩 떨어지더라고 아무래도 철인 채동훈이라도 그렇게 많이 던지면 아마 구이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7차전에 역전을 시키고 난 뒤부터는 또 구이가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볼이 더 스피드가 나더라고 4대3으로 제가 있다가 두일이 형님이 3를 치고 난 다음에 6대4로 역전을 시켰잖아요 그 뒤에 마운드에 올라와서는 볼이 또 살아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역시 철인은 철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요즘 야구부터는 상상도 못하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만약에 요즘 그렇게 던졌다면 언론이나 이런 매스콤에서 가만히 안 놔둘까?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던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초동선수는 본인이 나서서 던지겠다고 네 페란트 레이스트도 게임 수가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나라 야구의 이런 흐름이 뭐였냐면 처음에 선발은 약간 실력이 좀 처진 애들이 선발이 나가다가 리더를 해 나갈 때 되면 에이스가 올라와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럼 한 3회나 4회 5회부터 던지는 거라고 하면 숫자가 조금 작아지잖아 그럼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나설 때 초동선수가 나가는 거는 그 선수의 책임과 용으로 강한 선전이라서 그런 거죠 그게 승부욕이랄까 올라가면 승부욕이 좋으니까 강하니까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앞섰죠 6차전이나 이럴 때 힘으로 가는 그런 거는 6차전까지는 괜찮았는데 7차전은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 6차전 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금방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목연이라는 선수가 올라가가지고 사이까지 잘 던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타자들이 잘 쳐가지고 6대1인가 5대1인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동원행이 5회부터 올라갔거든 그런 식이었거든 원래 페난트 레이스가 그리고 그때 던지고 7차전은 딱 되니까 처음에는 볼이 안 오더라고 그래 많이 맞았잖아 홈런도 맞고 예 많이 맞았죠 아무래도 일단 라인이죠 위에서 좀 내려오는 공인데 아무래도 내려오는 공은 타자들이 보면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치기가 더 힘들죠 옛날부터 동렬이하고 비교가 많이 했는데 동렬이 같은 경우는 공이 좀 앞에서 빠르면서 좀 쏘사오르는 스타일이고 동원행도 쏘사오르긴 쏘사오르는데 위에서 내리 꽂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아마 치기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커버가 있었기 때문에 동원이 같은 스타일이나 컨트롤이 좋은 피자들은 포스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사고가 없다는 거는 그 정도로 내가 여기 던지를 하는데 던진다는 결론이거든 내가 여기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겠다는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근데 여기 던지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쪽으로 오면 작전이 헝클어지잖아 그러면 어려워 근데 여기 던지를 할 때 던지면 여기 다음 구는 어떻고 어떻고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켜자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고영님의 볼의 구질이라는 거는 특히 타자들이 잘 못 치니까 공이 끝이 좋고 좋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 편했죠 역동적으로 던진다고 해서 속도가 많은 게 아니고 컨트롤이 좋았죠 컨트롤도 좋았고 툰화식 이후에도 빼는 자체가 별로 없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볼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투수들이 별로 없었거든 툰화식이 되면 의식적으로라도 두 개 한 두 개는 뺐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 그 형님은 그게 아니야 그냥 들어가 조금 빠져 앉아주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아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볼 개수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오래 던질 수가 있거든 요즘 야구가 그렇거든 요즘 야구가 툰화식이 되더라도 빼고 할 것이 바로 붙어라 붙어라 이렇게 하거든 승부를 해라고 하거든 순화식이 맞아도 좋으니까 자신 있는 공 있으면 던질하는데 아마 그때 동훈이 형도 요즘 야구같이 현대야구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시리즈 제일 마지막 그 회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맨 마지막에 투아웃 잡아놓고 마지막 타자가 아마 장태수였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 생생한데 아마 카트를 많이 시켰을 겁니다 카트가 세네 네다섯 개 아마 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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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낼 게 없는 거라 낼 게 없어 그래도 변화구 던지면 맞을 거 같고 그래도 동훈이 형이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직구니까 그쪽으로 계속 승부를 했죠 근데 결국은 이겼는데 이겼는데 주도를 한 게 선배님 있으세요 아니면 최동훈 두수였습니까 근데 짠이 내면 서로가 내면 오케이 내면 오케이 이런 스타일이었죠 한 번씩 흔들 때도 있겠지만 내면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붙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7차전 때도 홈런 맞을 때도 제가 이제 요구를 하다가 요구를 하다가 홈런을 맞았거든요 몸 쪽을 던지라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 뭐래 한 번 더 이러니까 또 싫다고 했는데 또 했는데 그때는 오케이 하고 던진데 홈런을 맞았어요 홈런을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적이에요 미안하다 아닙니까 두 번이나 실수를 했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라가고 형이 미안합니다 이렇게는 씩 웃으면서 야야 괜찮다 괜찮다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이러더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리를 잘했죠 선수라면 보통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는데 그 형님은 이제 보면 내일 선발이다라면 좀 철칙이 빨리 자는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 그거 철칙이 없고 내가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오토매틱 차가 없었습니다 오토매틱 차가 없었는데 그 형님은 항상 아버님하고 차 보면 항상 오토매틱이야 그때 보고 그래서 내가 보고 이제 오더만 문현아 니도 다음에 차 사면 스틱 사지 마라 오토매틱 사라 형님 오토매틱이 정말 비쌌는데 그때는 더 비쌌거든 그래도 좀 돈 더 주더라도 그게 낫다 야구 선수는 일단 어깨가 생명이니까 핸들이 흔들리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 아무래도 피로감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오토매틱 사라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최동훈 선수가 선수협을 한번 만들고 하다가 약간 부단들이 간단히 해서 실패한 경우였는데 이제 옆에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는 대단했죠 그때는 저것까지 생각했는지 꿈이 됐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몰랐어요 스물 중반대니까 그 당시에 선수회가 뭔지 노조가 뭔지 모르잖아 운동만 하다 보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선수협의회가 아니고 그때는 노조였을 거야 아마 노조라는 뭐 그런 부분이 뭐 그게 우리나라에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앞장서가지고 고형님이 그걸 만들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아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반발도 심했고 회사에서 그때는 말 못해요 회사에서 막 구단 직원들이 놓아가지고 선수들 그 뭐라노 감시하고 막 그랬어 결국은 이루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마 노동조합에 거기 선수들이 회비를 낸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때 시도를 했던 게 이제 좀 단초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시초가 됐죠 예 맞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형님이 그때 하나의 코치로 가셨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알아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다 나았다 하더라고 괜찮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뭐 이제 초기니까 뭐 괜찮다 이러면서 그러기에 그리고 또 생활도 코치 생활도 하시면서 하시니까 종종 뭐 괜찮은 줄 알았지 그러나 그 뒤로 그 한순간은 뭐 갑자기 모습이 여행 안 좋더라고 그 당시에 그냥 알게 되었죠 주변에 그런 아파트 같은 건 잘 안 보셨어요? 아 그런 거 절대 안 냅니다 아프티 절대 안 냅니다 어깨가 83년도에는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아프티 절대 안 내요 공이 안 왔어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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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8패 할 때 그때는 많이 아파트 모양이더라고 부산에서 형님의 역할이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그 기념 사업회 이래가지고 11월 11일 날 매년마다 그걸 열리는데 뭐 저는 뭐 그게 참석할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고 제가 거기에 뭐 일주행은 없지만은 그래도 형님하고 같이 운동했다는 데 대해서 그 참석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매년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서 도와줬던 분들을 보면 참 고마움을 많이 느껴죠 스타였고 부산의 사나이였지만은 그렇게 그런 걸 만든다는 자체가 그리고 일본의 사화무라라든지 미국의 상이 있듯이 한국에도 그런 상을 만든다는 자체가 만들자고 뭐 뭐 그런 계획을 갖고 하더라고 보니까 참 고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형님이 뭐 11월달 되면 떠오르라 어 11월달만 되면 그 형님이 남자가 11번이라서 그런건가 어 11월달 되면 떠오르고 그리고 코치 생활할 때 이런 적이 있죠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열정을 안 갖고 던진다든지 생각 자체를 야구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있다든지 이런거 보면 이제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형님 이야기해줄까 이러면서 이야기 한 번씩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생각이 나긴 나는데 그 형님 공 하나 던질 때도 허투게 던지는게 없거든 요즘 애들도 그런 면을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면서 그 형님이 생각이 던하죠 열정이죠 열정 그리고 팀에 대한 희생 진짜 그거는 진짜 배울만 합니다 요즘 애들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주의가 많잖아 그 형님도 피차를 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지만은 팀에 대한 그런 애착은 애 애살은 진짜 많았던 행위거든 저는 그 형이 싫어하는 행위고 그런 거를 좀 더 후배들이 좀 더 많이 배워줬으면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형님은 일단 별이라고 생각하죠 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스타성 있고 사회성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좀 뛰어나는 행위고 그리고 모든 야구 선수들이 우르르 우르르 보는 스타니까 뭐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동호 선수가 은퇴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은퇴했을 때가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던 부분인데 거기 아마 은퇴가 삼성에서 했을 겁니다 삼성에서 은퇴를 했는데 형님이 우리가 대구 골라하고 샵을 하는데 공을 던졌는데 공이 와 생각보다 안 오더라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아 저런 행위 처리 됐나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저렇게 던지지 뭐 저랬지는 않을 건데 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때 그 형님이 삼성에서 아마 은퇴할 때 조금 안 좋게 은퇴를 했죠 그렇죠 선수회 때문에 트레이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계속 롯데잇에서 뭐 그러진 않았을 건데 몰라 삼성이라는 팀에 가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야구 선수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자체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때 당시에 트레이더가 어떻게 되냐면 삼성에 있는 김시진이하고 바꿨거든 시진이형 효조이형 뭐 이래가고 여기는 동훈이형 또 누구누구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삼성 세명 네명 정도 이래가 막 바꿨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관중들이나 팬들이나 야구가 와! 하지만은 기업에서 회사에서 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유명한 최동원이나 김시진도 보내려면 보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 회사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죠 그때 야구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때는 괜히 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특히 동훈이형 이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구단도 아마 그때 많은 욕을 얻어먹었지 않았나 싶었어요 싶어요 저쪽에 사직 야구장에 있는 최동원 봉상 그거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 마음이 찡하죠 왜 마음이 찡하냐면 그 형님이 저번에도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어차피 선수 생활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살아계셨을 때 선수 생활은 끝났지만 하나에 그때 있었을 때 야 그때 당시에 멤버를 우리 롯데 그때 우승할 때 그때 멤버로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롯데에서 한번 코칭 스텝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야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 말을 하더라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거기 참 괜찮더라고 거기 한 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괜찮거든 왜냐하면 그때 멤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코칭 스텝으로 뭉쳐가지고 선수하고 또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런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7차전부터 조금 힘들어 했다 했었습니까 최동호 선수가 근데 이제 구의가 좀 떨어졌던 이런 거 말고 본인이 막 뭐 그런 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은 안 해요 모습에서 힘든 모습이 나와 얼굴 좀 찡거린다든지 아마 테레비전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다가 봐도 와 대단하다 캣짠자면서도 대단하다 형님 조금만 참고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그거를 말은 못하지만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고 했지만 화이팅 내고 막 그랬지만 그 형님이 그렇게 말로 내가 뭐 힘들다 뭐하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마치고 들어갔는데 어 이러더라고 막 막더라고 뭐하니까 형님이랬더니 코피 난다 이랬어 근데 씻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형님이 안 내려가더라고 야 먼저 가라 이랬더라고 그때 진짜 피곤했던 모양인가 봐 그 형님 먼저 갑니다 이라고 먼저 내려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게 피곤했던 모양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시청률이라는 게 있잖아 아마 내가 볼 때는 많이 나왔을 거야 그때 프로야구가 생긴 지 3년째고 그리고 고량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간다는 자체가 만화같이 야구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 오후 84년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인기도 확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많이 올라갔죠 그래야 야구품이 더 탈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이 우승을 했으면 더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어떤 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삼성에 대해서 아마 투자를 더 많이 했겠죠 운동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경을 속옷으로 닦아 그렇게 잘 닦인다네 그게 항상 보면 안경 끼는 사람들은 그거를 헝겊으로 닦지만 그거 말고 속옷으로 닦아 막 이렇게 닦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닦인다면서 항상 그래 그 형님 그 형님 그 안경이 그러니까 금태를 끼고 안경을 끼고 야구하는 야구한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 하나의 거기 자기가 거기 됐는데 오히려 또 그런 게 있거든 야구 선수들 보고 미실이라는 게 있거든 미실이라는 게 많아 뭐 지금 뭐 그걸 루틴이 여전히 쌌는데 우리 야구 선수들이 보고 그런 게 많아 아마 이거 쓰고 던지니까 이기더라 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최종 선수도 루틴이 좀 아 그거 많죠 뭐 스타킹 한다든지 뭐 모자하고 뭐 뭐라더라 안경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하나의 그런 그거는 미실이라기보다 하나의 습관이죠 그죠 그 루틴도 될 수도 있겠네 딱 정해져가 있어 공 탁 받잖아 탁탁 하고 스타킹 탁 하고 그 다음에 뭐 뭐 모자 쓴다든가 하고 안경 따위라고 또 들어가 그런 게 있었지 그 당시 팬 여러분들도 어 아직까지 부산이라면 또 은행이 아직까지 팬들보다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고 성원해주고 비록 하늘나라에는 같지만은 음 언제까지라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 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가 계속 살아계셨다면 롯데에서 뭔가 활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야구를 한다 이러면 어차피 코칭 스텝이나 이런 지도자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지도자로서는 별로 그렇게 하나 쪽만 조금 했었고 하나에서만 조금 그렇게 롯데에서는 해보질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롯데에서도 뭐 감독이나 뭐 코치나 뭐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부산으로 오고 싶어했죠 응 오고 싶어했죠 근데 이상하게 안 부르더라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서로가 똘뭉치 가지고 또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불가능한데 중간에 어떤 사장님이 시도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좀 잘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너무 이제 트래프트나 이런게 다른 다른 연구에 있는 애들이 오지만은 그래도 부산 쪽에 있는 애들끼리만 자 이리 맨날 같이 이리 하면 어쨌든 재밌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니까 부산에 쪽에 있었던 이런 뭐 코칭스태이나 이런 애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부산 사람들도 조금 간심받이 되고 그런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creep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